렉살! 그 상대는 렉살! 선양을 시작하니 덤벼보게나 내 군대와 맞서 봐라 졸업을 열어줍니다 이 마을에 사라져 버릇 가요 쏨라 내가 개판을 보여주고 내가 개판을 해 나는 개판을 해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배운 유언 3미나 사방에 공격할 때가 돼. 이게 예언 1미리가 된다고? 지금 공격해 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도 중요한 시간에 이 particular 실험을 가지고 있음을 듣고 아직도 정해져 10미리가 되니까 단종 first rm에서 발사된 유언 2미리의 이해식기입니다. 제가 지방에 잔뜩이 분명히 흐리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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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먹을 시간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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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